노시승, 노조자, 노파꾸 여러분 이곳은 울증입니다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이 타는 차들 그 차들을 총 5대를 저희가 뽑아서 섭외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차를 사시기 전에 이 영상을 한 번씩은 보시고 자기는 어떤 차를 사는 게 나한테 가장 맞는 건지 그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울증까지 왔습니다 제가 400km를 직접 운전했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 초년생 특집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메기야 가자 오노가 토크하고 하드 캐리아는 어떻게? 사회 초년생 분들 중에 약간의 허세? 아니면 약간의 나는 달리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이런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그런 차입니다 자, 오늘의 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옵션 빼고는 다 들어간 옵션 오, 이거 브랜드 브레이크 이게 없으면 근데 뭐 스팅어라고 부르기가 좀 스팅어는 좀 이렇게 누워서 타야 되는 맛이 좀 있어서 그런 맛이 있어요? 네, 내가 내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내가 내다? 내가 낸데? 스팅어를 몬다는 건 약간 어떤 의미예요? 도로 위에 건종이죠 하하하하하하하 어우, 시원시원하시네 자, 아주 그냥 기아에서 물건이 나왔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 잘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스팅어를 내가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유 나는 왜 이렇게 관종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어우 어우 안녕하세요 되게 잘생기셨네요 하하하하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, 저는 31살 스팅어 뽑은 지 두 달 된 김형훈이라고 합니다 아, 이 스팅어 스펙을 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어, 제가 산 거 같은 경우는 2.0 터보이고요 프리미엄 옵션 빼고는 다 들어간 옵션이에요 아, 거의 풀 옵션이에요 네, 거의 풀 옵션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샀습니다 네, 거의 풀 옵션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2.0인 분들은 체크해야 될 게 꼭 있거든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, 2.0 마크 아예 떼신 거예요? 아, 그거 그거 그냥 네 GT 그거를 몰래 달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하하하하 역시 역시 하하하하 달리는 욕구가 있어서 이제 구매를 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드셨나요? 제가 이것도 재고차로 사서 원래는 4,400인데 500 할인받아가지고 3,900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, 그럼 취등록세 하면 4,300 정도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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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할부는 얼마나 하셨나요? 제가 그 선금을 1,000만 원 정도 집어넣어서 어, 한 2,000, 아, 3,000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, 그러면 저희가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? 당신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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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한 달에 기름값은 한 30 정도? 40 정도 40 정도 140이에요 한 달에 140 140 받고 보험료는요? 보험료는 제가 한 90 정도? 예전에 차를 좀 타주고 엄청 보험료는 싸네요 상관 자차 빼고 그런 거 아니죠? 아니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차 빼시는 분이 갖고 150 정도를 차에 쓰고 계신데 네 부담되지 않으세요? 제가 또 그 회사 사택이 나와가지고 일단 집값이 안 들고 하다 보니까 좀 진짜 원하는 차를 사고 싶어서 이렇게 스팅어를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완전 카푸나 아니고 약간 중간쯤 그러니까 당신은 붕푸어 자 스팅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어느 부분이 좀 마음에 드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기 이런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근데 짜리긴 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봐봐요 그래도 멀리서 보면 해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이 호랑이 거 그릴 네 이것도 좀 새롭게 보여가지고 예뻐가지고 근데 이게 자꾸 스팅어가 자기가 호랑이 거 그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BM이 호랑이 거 그릴 아닙니까? 예 많이 갖다 붙여있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 깔깔은 확실하게 깔아지네요 스팅어는 또 측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A7과 비교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떠세요? 이럴 때마다 용광이죠 감사하죠 사실 G80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? 예 그 뒷부분 약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팅어의 측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잘 빠졌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정으로 쓰시는 거죠? 네 순정입니다 네 오 이거 브랜드 브레이크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드라이빙 패키지 이런 거는 하신 건가요? 예예예 그거는 뭐 이게 가격이 꽤 되지 않아요? 예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옵션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근데 뭐 스팅어라고 부리기가 좀 아 하하하하 스팅어 안에서도 아니 제가 듣기로는 스팅어 동호회가 아주 그냥 전쟁타를 반복해 할 정도로 프라이드도 세고 스팅어 차들이 좀 내가 내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내가 낸다 내가 낸대 하하하하 주치공이랑 좀 비교를 많이 당하는데요 하하 네 주치공을 많이 당하죠 네 주치공 차주가 와서 내가 낸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하하 진짜요? 근데 또 이제 제가 스팅어를 선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뒷자리 주치공은 또 뒷자리가 너무 협정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스팅어를 선택했었거든요 189에 뒷자리 실식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뒷자리가 그렇게 넓은지 어 근데 막 그렇게 넓다는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주치공도 앉아 봤지 않습니까? 확실히 주치공보다는 넓다 세 차를 바로 진행을 하고 좀 지금 상태가 어쨌든 네 좋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점프를 해주시면 저희가 실내로 딱 들어가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폼이라도 좀 듬뿍 뿌리자 저희가 또 피케어를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저희 마프라에서 나오는 글라스 클린에 샤이니라는 제품인데요 아 네 뿌리시고 닦아주시면 이런 자국들이 다 없어져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네요 유리에서 광이 난다 와 다 진짜 다르네요 근데 한국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왕이면 운전자 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해주세요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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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데가 와 진짜 다르네요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또 PPL까지 다시 한 번 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자 실내 리뷰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스토밍 이게 돼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박인데 문을 열면 자동으로 와 이게 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실내도 확실히 이런 크롭 느낌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 딱 한 눈에 볼 수 있고 시각선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편하더라구요 아 여기 해줄 거면 여기도 그냥 해주지 하하하하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구요 하하하하 약간 조금 더 해줘도 되는데 거기서 멈췄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걸 쓰시네요 어 그냥 편하게 좀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반자동 주행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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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자자 잠깐 잠깐 해 그 자자자 그 자자자 이것 한 번 열어봐도 되나요 아 네 별거 없습니다 하하 하하하하 참치마요를 좋아하시나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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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좀 약간 이렇게 넓게 쓰시는 편인가봐요 네 아무래도 스팅어는 좀 이렇게 좀 누워서 타야 되는 맛이 좀 있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좀 이렇게 타는 게 처음 듣는 맛이네 그런 맛이 있구나 스팅어를 몬다는 건 약간 어떤 의미예요? 좀 어떻게 보면 도로 위의 관종이죠 시원시원하시네 도로에 많은 차를 선택하기보다는 유니크한 걸 선택해보자 해서 알아보았다 보니까 이 스팅어까지 오게 됐습니다 원래 전차는 어떤 차? 전차는 프라이드라고 네 조그만 차 있는데 그걸 타고 다녔거든요 프라이드를 가지신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계셔야죠 그렇죠 남자리 자존심 타다가 그거 죽을 뻔 해가지고 아 진짜요?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? 아니 한 25만 타니까 막 덜컥 덜컥 소리 나고 이래서 돈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차를 바꿨습니다 처음에 중고차를 사신 건가요? 아니에요 처음에 새 차를 사서 어머니가 타시던 걸 제가 받아 가지고 갔었는데 걔는 진짜 가족과 함께 네 진짜 보낼 때 좀 찡했었는데 스팅어 타자마자 바로 잊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어라운드 뷰도 있네요? 아 예 이게 진짜 편리하다고 저는 처음에 옵션을 넣을 때 이거를 난 주차 잘하는데 굳이 필요한가 했는데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라운드 뷰를 눌렀는데 어디 뜨는 거예요? 원래 여기 떠야 돼 아 스티어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야지 되는 건가? 아 그런가? 한번 아 네 이제 아 네네 D일 때만 네 D일 때만 뜨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왜냐면 시동 켜고서 어라운드 뷰도 확인하고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러게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어 그러네 어 화질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보이긴 하는데 어라운드 뷰도 조금 좁게 보이긴 하네 네 맞아요 조금 좁게 보입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해요 예 이거 주차할 때 살짝 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야 이게 다 되네 네 측면 후방 이렇게 다 근데 이제 뭔가 다 정면 빼고는 화각이 다 좀 약간 좁은 느낌이 좀 들어요 보실 듯 말 듯 그냥 아쉽네 보실 듯 말 듯 시동 잠깐 한번 걸어볼게요 네 자네기 주셨는데 아 영원 아 떼고 올걸 패들시프트가 있어서 이제 약간 스포티하게 운전하실 때 쓰잖아요 네네 지금 사용을 하시나요 네 그 고속도로에서 약간 좀 잠 오거나 이럴 때 좀 달리고 싶다 이럴 때 이제 패들시프트 사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속도감도 느끼고 오늘 잠을 좀 깨고 그랬습니다 약간 2차까지는 내가 좀 약간 한번 이겨봤다 하하하하하하 조금 약간 그냥 어... 2차까지요? 음... BM330Y랑 한번 해봤었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겨우 역전 한번 하고 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는 이긴 거라고 와... 330이 출력이 되게 좋은데 네네 아마 그분이 좀 살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있긴 있군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또 저희가 미리 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강하게 끌지 않을 때가 또 있으시다면서요? 여자친구랑 프라이드를 끌 때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면 차가 힘들어하고 언덕길에 막 넘어가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파스팅을 끌어서 진짜 한번 달려보자 시원하게 해서 스포츠모드로 밟았는데 바로 오빠 서여!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끌 거면 가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... 네... 그래서 이제... 스팅어 아니라 스팅어라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렇게 상 남자시고 그런 거 뭐 하던 말던 그냥 막 밟아버리실 것 같은데 또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네... 저희의 또 시그니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아 네 뭐죠? 하하하하 이렇게 또 좋은 차니까 네 또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 아 네네... 또 간지가 또 나니까 아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좀 약간 소심하게 있네요 하하하하 여기만 있고 여긴 없고 아 예 여기도 살짝살짝 네... 감성 돋으려고 하다가 또 웃어주고 이러더라고요 하하하하 네... 어디까지 가능하다? 네? 하하하하하하 스팅어니까 갈 때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? 하하하하 가능할 만한 공간? 하하하하 아 이런 센스는 또 있네 이렇게 딱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하하하하 네 맞습니다 쓰진 않으시나 봐요 잘 어 내가 아직 안 써봤는데 음 당신이 한번 써봐야겠네요 하하하하 스팅어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자랑을 하신 포인트가 좀 있나요? 전엔 없었던 이게 뭐 공기청정보들 말인가요? 오오오오오오 이런 게 있네 이게 좀 효과가 있나요? 공기 안 좋다는 느낌이 들 때 이거 틀면 나름 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틀어주면 특히나 이런 건 되게 동승자가 있을 때는 되게 센스 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내가 깔끔한 환경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 편하게 가라 하하하하 근데 이제 오너님만이 아실 수 있는 자잘하지만 소소하지만 이런 점은 단점이다 단점이요? 아 이게 국내차의 그거인 것 같은데 약간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엑셀을 딱 밟았을 때 그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살짝 후에 오는 그런 느낌? 꼴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살짝 그런 느낌이 그게 조금 주행처럼 할 때 좀 아쉽다 뭐 독삼사 같은 경우에 좀 몰아 보셨어요? 아니요 그냥 옆에는 타봤는데 그러니까 그 바로 반응이 오는 걸 딱 보면서 아 이게 좀 다르구나 를 느꼈죠 좀 티 내셨나요? 아니 그래도 하하하하 저희 오토케 서비스 한번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? 오늘 진짜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서 특히 또 깊은 시간이었다고 같습니다 뭔가 훅진 않은 것 같으시죠? 속도와 아니면 진짜 실용적인 것과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차가 운송수단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 스팅어는 좀 이동할 때 즐거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주행을 할 때 즐거움을 좀 찾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차 안에 계시면 저희 오토케 마지막 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짧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일단 한번 타시죠 자기 차를 또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오토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카톡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토케 더욱 더 노력하는 오토케가 되겠습니다 스피디한 차이기 때문에 약간 스피디하게 해야 돼요 하하 1.6 터보려야 돼요 1.6 터보려야 돼요 하하하하